다음 연회가 진행한 등팔 쌍문동 최고의 케미는? 투표에서 저희가 1위를 차트했습니다. 40%의 지지율로 저희가 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사실 생각하기에도 선우 고라 커플이 응답하라 내에서 굉장히 최고의 케미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렇게 3까지 지지윤지는 상상을 못했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선우 고라 커플을 오랫동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이제 또 다른 친구들 맞이할 테니까 그 앞으로도 모용표, 태영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